정말 대단했던 명승부 1세트를 끝냈습니다. 이제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강재은, 히다 대 임정수, 백민주 선수의 경기 삼켰죠. 이렇게 되면 백민주, 임정수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경기를 주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다급해진 팀은 SK 렌터카예요. 맞습니다. 3, 6, 9, 3뱅크로 공략 강재은 선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희 선수, 이 세트 너무 아쉬울 거예요. 강재은 선수, 지금의 옆돌리기도 무조건 얇은, 얇은 공간. 그렇게 아쉬움이 아니었다. 오, 이거 행운이 따를 수 있어요. 자, 행운의 득점으로, 강재은 선수, 3대 2. 자, 이번 원뱅크도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바로 쓰리고심도, 그리고 짧게 가더라도 리버스엔드, 지금이 길게, 그렇죠. 그렇죠. 김선신 캐스터가 당구 칠 때 제일 잘하라는 거. 시잘떼기 없이 멈추는 수록. 자, 돌아오면서. 자, 돌아오면서. 맞아들어갑니다. 3대3, 임정수 선수가 2점을 맞습니다. 자, 젊은 두께, 그리고 끝까지 내공의 탄력을 실어준 과정에서 나오는. 자, 돌아오면서. 똑같은 배치가 왔어요. 히다 선수하고. 이번의 백민주 선수는 어떻게 칠까요? 자, 회전을 좀 더 주죠. 회전을 빼면은 또, 똑같이 짧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링 잘했어요. 네, 히다 선수 비슷한 옆돌리기 포지션이었는데 백민주 선수는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히다 선수는 원팁 정도의 회전으로 얇게 출발했다면은 백민주 선수는 자, 원팁 반에 조금 더 두께를 넉넉하게 써서 여유로운 득점. 아, 좋습니다. 자, 최근에 백민주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은, 어, 상당히 지금 기량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원팁크? 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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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킴을 6대 3을 남동합니다. 오늘 뭐 크라운 회패는 뭐 역전의 명수 팀원들로 떨떨 붙였습니다. 아, 역전의 명수 팀원들로 떨떨 붙습니다. 한 2점 더 줍니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 회전역. 회전역. 오, 이번에 들어간다. 한 점 추가하면서 6대 4. 아, 며칠 전에 이거 배웠네요.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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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 이거는 또. 그러죠. 인사했어요. 한 2점. 와, 백민주 선수. 오늘 기세가 좋은데요? 네. 이번 원뱅크는 거의 뭐 1적구에. 자, 보실까요? 2적구를 토스해주고. 네. 자, 갑니다. 다시 만나서. 오, 본인도 화들짝 놀랐어요. 자, 히다 선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또 살짝. 아, 그러나. 자, 일단 5쿠션. 자, 폭쿠션으로 가요.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바깥 돌리라고 했죠, 내가. 그 다음에 옆돌리고 혹은 바깥 돌리지. 그렇죠. 자, 다음 포지션은 어느 정도 예정된 이 1, 2적구 위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1, 2적구 두께 잘 맞아.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점 남은 상황. 키스를 내야 돼요. 오, 키스를 빼고. 자, 여기서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정기 선거 백민준 선수가 여자복식 미세트까지 따내면서 세트코어 2대0을 만듭니다.